둘 셋! 후! 몬스타엑스! 카논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!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! 네 저희는 지금 걸스카우트 홍보대사 촬영 중간에 시간 일장을 내서 셔누 형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짜자잔! 짜잔! 또 이렇게 만나 뵙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그쵸? 기분 어때요? 아주 어색하고 좋아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! 카논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! 2015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에 좋은 일만 가득한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! 저희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몬스타엑스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